네, 여동생은 엠어치 정도 모르던데 애가 70만원에 80만원에 가면 쉬운데 그렇게 쉬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많이 나왔네요 네, 지금 할머니분들은 다 모르는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건 알고 아,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아, 유명한 노래예요 아, 쉬우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노래까지 불러봤는데 일단은 어머니께서 역시 호흡이 괜찮을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직상의 특징 직상의 특징 직상의 특징이 요 아래에 배우는 거거든요 자령대 한 번 남지 않는데요 그러면 일단 혼자 오신 분들 제가 봐가지고 어, 우리 그... 약간 멀쩍히 오신 거 많이 фотограф 있어요 뭐, 힛스님께서 철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나는 혼자요! 한 번 쓰는 줄 알고 있어요 아, 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야, 혼자 배우서 많이 오신 거 자, 그걸 훔NOWEN고요 자, 손내고 하고 자, 이수서 이제 제가 신배 드릴 거예요 정답하실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보컬! 보컬은 과연 이 보컬이 무슨 선수일까요? 너무 너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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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김씨 많이 들으시기 시작! 이씨 많이 돼요! 박씨 많이 들으시기 시작! 조! 잠시! 정! 조! 조! 제임은 제임! 정! 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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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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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til 선품미 손바 손바 정상라 하다 하다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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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villa 한참 좀 조금 네, 고맙습니다. 자, 저번에 오시면, 너무 잘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갈릭스레이스로 갈릭스레이스로, 갈릭스레이스로. 아우, 나 좀 없었고요. 네, 분위기 때문에 호흡이 예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능이 없습니까? 일단 우리 십자리 컴퓨터에서 알 수 있는데, 십자리에서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신입이 시작하는데, 거주가 1초만씩 십자예요. 주차님께 어떤 음악이 될 수 있느냐, 선수 역시 조금만 있나요? 어, 제가 조금만 해도 해도 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아, 내일은 토요일인가? 네. 필요하지 않나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은 힘을 드리는 것은 별거 같고, 저희 동네에 대해 보면, 우리는 승리하지 않습니다. 희해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동네에 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작사 작동하셨다면, 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의 강한 성함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간식을 매우 기대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